미국의 주연론은 야당 측 후보를 모락하거나 비방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또는 꼭 전달해야 할 야당 측 주장을 축소어내지 묵살하는 편집을 하고 또는 왜곡해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유치한 짓은 결코 안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 인간세회의 다른 분야는 다 부패해도 마지막으로 언론 하나만 살아서 제 갈 길을 간다면 언론의 힘으로 그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는 게 바로 민주언론의 능력이오 역할 아닙니까? 그런데 현 정부는 4대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입도 귀도 다 막아가며 또 아버지의 극악한 친일행적과 물론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울의 소리가 추진 중인 사이비 망국언론 및 조선 동화 등의 종편방송 타도로 위한 TV에 대한 창설에 한 분 한 분이 능력껏 도움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국민을 오도하는 조동아리 등 사이비 언론 척결에 다소나마 힘을 실어주시다. 이번 생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만 80세 노 기자가 간곡히 외치는 절규입니다.